꿈도 희망도 없을 때면 이 영상을 주의깊게 보십시오.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릴 적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. 꿈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보고 열정에 불을 지으십시오. 꿈을 잃었다면 기억하십시오. 노는 게 제일 좋아. 너무 바빴어요. 핑계대지 마십시오. 너무 귀찮아서요. 핑계대지 마십시오. 너무 평범해서요. 핑계대지 마십시오. 지금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깝습니다. 지금 바비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? 더 세게 당신을 밀어붙이십시오. 이룰 수 없는 꿈은 없습니다. 우리는 꿈을 이룰 것이다. 늘 그랬듯이. 허접지몽에 당신의 꿈을 신청하십시오.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절에선 let's stop. Bella 5 mmm. 그녀는 fuel الآ movimiento. 앞으로의 Model 3 어떤 ал foam смотрите? 건가. 그래서 오늘 완전해야 하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